뉴스 1. 정유진 기자 등호 슈퍼맨이 돌아왔다. 사유리가 더 이상 쟨을 업으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일까? 오는 3일 방송되는 KBS ETV 슈퍼맨이 돌아왔다. 이아슈돌. 400일에는 에해라 사는 맛 좋구나 라는 부제로 방송된다. 그중 사유리는 쟨과 함께 한의원을 찾는다.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사유리의 건강상태와 그 해결법이 시청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전망이다. 최근 11kg을 돌파하며 빅보이 위험을 보여주고 있는 쟨. 사유리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쟨 덕분에 행복하면서도 매일 쟨을 업고 앉느라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고. 이에 더해 쟨을 돌보는 중 급하게 먹는 식사로 소화기능까지 안 좋아진 사유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. 각종 검사 끝에 한의사 역시 사유리 통증의 원인을 쟨이라고 진단했다. 이어 한의사는 사유리에게 더 이상 쟨을 업으면 안된다고 처방을 내렸다는 전언. 극단적인 처방에 충격을 받은 사유리는 쟨을 업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섰다고 한다. 그런가 하면 이날 한의원을 처음 찾은 쟨도 진료를 받았다. 과연 쟨은 무사히 진료를 마칠 수 있을까? 한의사가 판단한 쟨의 체질은 무엇일까? 이 모든 것이 밝혀질 쇠돌본 방송이 기다려진다. 한편 사유리와 쟨의 한의원 나들이는 오는 3일 오후 9시 15분 방송되는 슈퍼맨이 돌아왔다. 401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.